커플이 첫 개수한 장소,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되게 순수하게 생기셨는데, 대답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나오고 있어요. 네. 굿모닝! 되게 따뜻하게 계셨네요. 네, 오늘 출구가 어떻게 다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어때요? 네. 너가 항상 얘기해서 왜 다리니까? 저 몰라요. 몰라요. 말만 몰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하세요? 하하하하.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미량이에요, 미량. 미량은 잘 알아요? 미량은 공연하러 몇 번 왔었고. 또 미량하면 미량 아리랑이 유명하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공지선가의 본듯이 날 좀 보소. 아니, 미량 아리랑은 잘하시네요. 초등학교 때 음악책이 있었는데, 그때도 반주를 했어요. 미량 아리랑 잘 아세요? 잘 아시죠? 오늘 제가 찾아야 할 안내자 키워드는 뭐예요? 미량, 마동석입니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땅땅한 느낌. 눌리면 안에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다. 새 동물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디! 너무 좋네요. 내 세상 아닌가요? 어? 찾았어요. 제가 한 번에 찾았어요. 마동석 씨. 마동석 맞죠? 오늘 내리기가 더 마동석 같은데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는 제일 낫지 않겠습니다. 팔굽협박이 한 번 보여주세요. 잘하시는데요? 살짝 앉아볼게요. 여기 잘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마동석이라고 해서 힘이 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이 상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가장 상남자처럼 보이시는. 안녕하세요, 팀장님. 마음이 상남자세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미량 마동석이세요? 아버지 마동석이세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 또 이렇게 김치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머! 아니, 생긴 거랑 다르게 귀여운 귀요미들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원래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거 뭐예요? 마스 그거예요? 귀여워, 닮았어요. 진짜요? 네. 오, 닮았어. 제가 미량 마동석을 찾고 있어요. 네. 혹시 미량 마동석이세요? 네, 맞습니다. 힘 좀 쓰시나요? 그게 왜 이렇게 커요? 84 정도입니다.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몸무게는 한 90 정도 나갑니다. 주먹이 엄청 크시네, 진짜. 그렇죠. 한번 매달려 볼까요? 마동석 맞아요? 마동석이 겉모습하고 다르게 저처럼 또 이런 걸 또 링글링한 걸 좋아하고 마음이 또 이렇게 약간 여섯, 여섯? 약간 겉은 남자인데 마음은 또 약간 물렁물렁해요, 그렇죠?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오늘 마을에 줄 수 있을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은 키워드가 아니고 네. 힌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준비를 했구만. 요겁니다. 오, 뭐예요? 어떤 노래의 한 구조를 갖지 않습니까? 랠래 도래 도라 랠래 도래 도라 랠래 도래 도라 랠래 도래 도라 쏠라 도래 도래 도라 미량 아리랑 역시 졸대응담이시네요. 그렇죠. 악보 볼 줄 알잖아요. 클래식 전공하는 여자예요. 클래식 전공. 근데 이 밑에 이건 뭐예요? 초성은? 그게 저희가 전설지로 갈 수 있는 힌트입니다. 아, 이거 풀어야 돼요? 네. 이 힌트를 푸셔서 전설지로 오시면 됩니다. 그 전에 키워드 주더니 오늘 또 장난질 친 거예요? 지난번에도 너무 잘 맞히셔서 네. 힌트를 또 바꿔봤습니다.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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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연예인 선배님 같으세요. 아, 너무 환수하고 말수하고 말수하고. 옷걸이가 워낙 좋으시니까. 정민씨가 더 미인이신데. 감사합니다. 비교가 될까요? 아니, 눈썹도 정리하세요? 아닌데요. 아니요? 정리한 거 같은데요, 여기? 아닌데요. 네. 우리 지사장님 이렇게 멋쟁이신데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골프, 수영, 딱 많습니다. 네. 아, 뭐요? 지도님이세요? 네, 지도님이세요. 아, 그럼 같이 노래방 가신 적 있으세요? 네, 같이 가본 적 있는데 직접 분위기도 잘 주도하시고 아, 그러시구나. 흥이 원래 많으시구나. 노래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 저는 그런데 노래방 기계가 없으면 안 합니다. 네. 노래방 기계가 없으면 안 해요? 네. 또 저희가 노래방 기계가 있죠. 피디님, 우리 그거 있잖아요. 노래방, 그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 그렇지. 네, 그거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녔는데 한 번도 못 썼거든요. 우리 지사장님을 위해 갖고 다녔구나. 좀 주세요, 주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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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 여기 한번 해주세요. 테스트. 테스트. 나보다 더 테스트를 잘해. 그럼 박수!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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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I'm so young and you my soul At least my darling I'll be home I don't care just what they say It takes forever I will pray You and I will be happy As a part of the city Oh please save me I'll be happy I've got a keyword People often ask me to ask me I'm asking you to go to the city I've been a beautiful place Where? I'm at the city of Mirang MOSS I'm a landmark That is the landmark I'm going to go to the city of Mirang 감사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악보는 완전 알지 미랑아리랑 글씨는 도중에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또 뭐 준비했구나 뭐야 산 넘어 산이야 저희가 5개의 키보드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쟁반 노래방 아시죠? 맞습니다. 이게 쟁반 노래방처럼 색지 안에 핀트가 담겨져 있어요 시민하고 게임을 해서 이기시면 저희가 정답을 드릴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머리 아팠겠네 괜찮아요? 와우 커피가 땡겨요 커피차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예쁜 커피차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동네에 살다보니까 그냥 져서 장사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김우현숙씨도 오셨네요? 네 올 봄에 이팜남북할때 많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 부분 채수종이에요? 채수종 선배님 논산채수종 생각나는데요? 와 그렇구나 제 사인도 여기 딱 걸어놔야겠네요 정말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도 일단 커피 맛을 보고 커피가 맛있으면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자 먹겠습니다 와 음 아 커피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사장님 사장님도 이거 자주 드세요? 저도 원두를 팔리면 피곤할 때는 사실 저도 맥심을 먹어요 맥심 드세요? 네 저도 저도 피곤할 때는 맥심 먹어요 맥심이 또 달달하니 또 마음까지 녹여주는 맛 커피 좋아하니 커피 좋아하니 난 네가 좋은데 맥심 전화 주세요 제가 마을의 전설을 찾고 있는데요 키워드를 받았는데 이거 달랑 한 장 주는 거예요 초성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초성은 좀 맞춰주세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거 진짜요? 네 아 이것 봐 나만 모르는 게 아니잖아 또 멱살 잡으려고 아 나 정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네 무슨 색깔 하시겠습니까? 주황색 주황색? 네 주황색에 걸린 게임은 네 몸으로 이구동성입니다 몸으로 이구동성? 네 하나 둘 셋 첫 번째 커피 하나 둘 셋 오? 정답 두 번째 레몬 하나 둘 셋 아 추워 정답 주황색이거든요 네 주황색 주황색 하나 둘 셋 뭐야 야 야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꽝이 있을 줄 몰랐지 나는 이게 뭐예요 본인이 불렀잖아요 본인이 총이 다 죽었네 아 꽝 진짜 열받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놓고도 세상이 열받아요 아니요 넌 이름이 뭐야 코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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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가워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본륨한 곳 찾다가 오게 됐어요 아 그래요 우리 언니는 어떤 일 하세요? 운동 가르치고 있어요 운동이요? 필라테스? 아니요 그럼요 선무도 선무도요? 네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아직 5년밖에 안 하고요 5년? 네 너무 궁금해요 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오 오 오 오 오 와 대박 전설을 찾는 유튜브예요 Game A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초성을 혹시 아세요? 이걸 보면 그렇죠 다른 노래 뭐 Tekken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조미 씨는 사카드로 빨리 알려주세요 힌트 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거를 고르시겠습니까? 우리 언니가 골라봐요 아 제가요? 네 빨간색 이번에 할 거는 몸으로 말해옵니다 네 제가 정민 씨한테 어떤 단어를 보여드리고 시민께서 맞히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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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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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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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하 귀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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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주세요 또 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꽝 찍었거든요 아 진짜요? 저기 또 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놈들이 유튜브 놈들이 어떻게? 아 괜찮은 거예요? 네 완전 좋은데요? 네네 이거 어떻게 듣는 건데요? 이벤트 들어보시고 가사를 유치하시면 돼요 아 네네네 들려주세요 뒤에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내 cuts 네네네 오 뭐야, 이거 버딜라모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선녀님이 된 것 같아요. 사진 좀 찍어봐요. 사진 못 찍는 피디님. 제대로 찍어봐요. 예쁜 커플이 있어서 인터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무슨 동물의 왕국이에요. 토끼야. 나 토끼 처음 만져봐요. 너 하나 안아봐도 돼요? 잘 맞추세요. 좀 딱. 유인을 알아보는 거야?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어떻게 오셨어요? 원래 밀량 살아가지고 남자친구가 딴 데 살아서 어디? 용인에서. 용인에서? 엄청 멀리 오셨네요. 장치 씨여가지고 1년 동안은 붙어있다가 네. 최근에 비대면 수업 때문에 네. 아니,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놓고 인스타형인가요? 너무 예쁘네요, 여기 세팅이. 상이랑 토끼랑 나오게 저 좀 찍어주세요. 마치 맨날 이러는 것처럼. 진짜 잘 나왔어. 어머. 어머, 잘 찍는다. 이렇게 마음에 들게 찍는 사람이 없거든요. 특히 이 사람. 너무 막 세상 열심히 찍거든요. 밑에서 막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매번 촬영하는데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전설을 좀 찾다가 아니, 늘 열심히 좀 찍어주세요. 정말 비호감이에요, 진짜. 호감이죠. 호감, 비호감. 하나, 둘, 셋. 호감. 호감, 비호감. 하나, 둘, 셋. 지금 빠진 거. 너무 좋다. 빠진 거 딱 그림 나왔어요. 제가 전설을 찾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가사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남천강이라고 있어요? 남천강이요? 네. 남천강? 그거야! 맞아요? 맞아요? 남천강 굽이쳐서 어디를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들렸다는 건가? 다 모르잖아요, 우리. 그럼 이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뭘 고르시겠습니까? 노란색. 노란색이요. 노란색? 노란색이요. 노란색 게임은 이구동성 말이에요. 이구동성? 네. 커플이 첫 기술한 장소. 하나, 둘, 셋. 제가 착각했어요. 뭐야? 머리턱, 머리턱. 그럼 학교는 뭐죠? 남자친구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기술한 날짜. 하나, 둘, 셋. 12월 26일. 어? 정답! 그럼 마지막입니다. 지금 하나만 더 맞추시면 돼요. 네. 둘이서 간 첫 여행지. 하나, 둘, 셋. 오, 강릉. 어떻게 부모님 속이고 갔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한 것 뿐이야. 속이진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물어봤으면 난 얘기했을 텐데. 저희도. 그러니까. 안 물어보셔서. 거짓말 아니고 엄마가 안 물어봐서. 남자친구 만난다고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안 했어요. 아 진짜? 단어 듣기. 오, 완전 좋은데요? 원하시는 단어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천강은 아까 우리가 맞춰서 구비쳐서. 근데 난 이걸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같지 않아요? 네. 이걸 한번 들어볼까? 네. 그리고 이응, 리을은 영남루를 입니다. 영남루. 영남루. 남천강 구비쳐서 영남루를 갔다가. 그럼 여기 아랑각 아니에요? 이응, 리을 기역? 네. 아랑각이요? 아랑각. 그 옆에 있어요? 네. 영남루 옆에 아랑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대박. 그럼 이 장소가 세 개만 나왔어요. 남천강, 영남루, 아랑각. 영남루로 가면 되죠? 영남루로 가면 되죠? 네. 영남루로 가시면 돼요. 아 진짜요? 아! 찾았어! 어쨌든 갑시다. 출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남루를 한번 가봐야죠. 왠지 영남루를 가면 옆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미량아리랑을 평상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시잖아요. 이게 남자가 날 좀 봐주기를, 예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아리랑이 아닐까요? 정미 씨는 어때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봐주더라고요. 연예인 놈을 진짜. 영남루. 미량 영남루. 조영남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영남루군요, 여기가. 어? 아니! 미량 마동석! 도착했네요. 제가 찾았네요, 제가. 드디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동석 씨. 영남루가 그럼 정답이었던 거예요? 정답은 영남루가 아니고 영남루 안에 있는 아랑각이라는 곳입니다. 영남루 안에 아랑각이 있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보시죠. 네. 여기가 영남루구나. 이렇게 큰. 처음 봐요. 선각은? 영남루가 괜히 저희 나라 3대 부각 중에 하나가 아니랍니다. 그렇구나. 이량신의 정정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정답은 여기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야 할 곳은 아랑각으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아랑각이에요? 네. 나비가 어떻게 많아요? 네. 저는 올라가서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드릴게요. 조선시대 명종 때 밀양 부사에게 이쁜 아랑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고울 관노 한 명이 이 아랑을 너무 흠모하다 보니까 어찌 해보려고 하는데 완강하게 거부를 하죠. 네. 결국엔 칼을 빌려 죽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밀양에 오는 신인 부사 부인 첫날 밤마다 계속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담력이 강한 신인 부사가 또 오게 됩니다. 천혜 귀신이 아랑을 또 만나게 되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해 주고 그 부사가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 다음날 밤 모든 관노들을 모아놓으니까 나비로 변한 아랑이. 그 범인 머리 위에 아랑가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실토하고 아랑이 위치한 곳도 찾고 아랑을 기르기 위한 사랑을 지게 됩니다. 그게 이 아랑가기군요. 오늘 여기 와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에 반하고 좋은 사람들한테 반하고 또 이 슬픈 전설에 반했어요. 나비를 보면 이제 앞으로 슬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전설을 알았을 때 나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설을 찾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드디어 일곱 번째 마을의 전설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